김종민이 11살려나 여자친구에 대한 정보들을 공개했다. 지난 15일 오후 방송된 KBS2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 시즌 4 241회는 여름마운트에 나선 멤버들이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오프닝에서 조세호는 김종민에게 열애,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냐라고 물었고 딘디는 우리 몇 개월 동안 얘기할 때 하지 말라고 하더니 어만, 곧 봐서 열애 공개를 한다고 했냐라며 다른 곳에서 열애를 발표한 김종민에게 섭섭함을 드러냈다. 이에 김종민은 물어보니까 그냥 대답해준 거다라고 말했다. 딘디는 혹시 공개 안 된 정보들 여기서 더 공개해 주실 수 있냐라고 물었고 문세윤은 김씨인지 이씨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거들었다. 김종민은 광산 김씨다라고 답했고 키가 어느 정도냐라는 물음에는 어깨 정도다. 160이 정도 되는 것 같다. 딘딤보다 큰 것 같다라고 말해 웃음을 유발했다. 이어 김종민은 헤어스타일은 긴 생머리, 스타일은 청순한 스타일이라고 밝혀논기를 끌었다. 이를 보던 이주는 근데 형이 물어보니까 다 대답을 해주시긴 한다라며 웃었다. 이어 딘디는 김종민에게 결혼하실 거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종민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해야조라고 말했다. 문세윤은 잠시 머뭇거린 김종민의 모습에 근데 고개 동서남북은 왜 나왔냐라고 놀렸고 조세호는 나는 저 마음을 너무 이해하는 게 형은 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아닐 수도 있지 않냐라며 김종민의 마음에 공감했다. 그런가 하면 이날 김종민은 여자친구에게 반하게 된 과정을 말하기도 했다. 조세호는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김종민에게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됐냐 연애 이야기해 줄 수 있냐라고 물었다. 김종민은 아는 형 소개로 만났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를 소개받았다라고 기억했다. 김종민은 그분은 형과 만나기 전부터 형한테 마음이 있었던 거냐라는 유선호의 물음에 그녀는 내게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실물로 봤더니 방송에서 본 것보다 내가 너무 귀엽다더라 라고 밝혔다. 이어 김종민은 여자친구의 첫인상에 대해 나한테 귀여우시다라고 하는 말이 설레다. 그러고서는 그날 연락처를 받았다. 내가 연락을 했다. 사귀자는 말도 내가 먼저 했다. 우리 언제부터 1일이냐라고 자연스럽게 물어보면서 시작했다라고 고백했다.